우와, 이게 뭐예요? 이 면이 보이게 그냥 넣어주면 끝! 우와! 되게 간단해요. 골라 신기에도 좋고 이게 사선으로 돼 있어서 잘 보이거든요? 솜앗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예요? 냄비 받침대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냄비 손잡이에요. 얘를 이제 켜놓고 오, 이렇게 바로 뽑아주네요? 네. 그래서 여기다 바로 걸고 금방 다려져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채로 바로 걸어주고? 아니, 너무 바빠. 어, 그럼 나도 갔다 올게? 하고 걸고 가는 거죠. 함블러 캐리어예요. 얘를 끼워가지고 실리콘이어서 세척도 편하고 팔에 걸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출근합니다. 친털거리로 나온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쏙 들어가게 전 세트 상품인 줄 알았어요. 원래 주방에서 쓰던 거를 여기로 가져왔어요. 화장대 의자가 아니고 사실 신발장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저는 고데기랑 이런 거 부숴버려놨고 사버려놨고